친구들 안녕? 큰일 났어. 흰젤과 그레텔이 나쁜 할머니한테 잡히고 말았어. 도대체 나쁜 할머니는 흰젤과 그레텔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친구들 빨리 가보자. 멍멍. 오빠, 할머니가 쫓아와. 어서, 어서 그레텔. 얄리 얄리 얄라성. 마음을 먹으므로, 흰젤과 그레텔에게. 드디어 잡았다. 여것들을 당장. 사나 먹어. 사나 먹어. 오빠, 그레텔. 어디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통통해야 맛있는데. 그래. 통통하게 살을 찌면 되지. 좋아. 좋아. 그레텔. 그레텔.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레텔. 나와서 밥해라. 너희들을 통통하게 살 찌워야겠다. 밥이에요? 어디 보자. 나와. 나와. 그레텔. 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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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쇠를 꼭꼭 숨겨놔야지. 그레텔. 빨리 밥하지 못해. 허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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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텔. 어서 할머니를 따라가 봐. 오빠. 그리고 조심해야 돼. 그레텔. 아이고, 내 빗자루 아이고, 내 그물 어디든 나를 데려가는 빗자루 나는 나는 마법의 빗자루가 좋아 좋아, 좋아 누구든 한 번에 잡아주는 그물 나는 나는 마법의 그물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마법의 빗자루, 마법의 그물 아이고, 내 보물들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잘 있었어? 보물 상자에 열쇳구라미를 넣어둬야겠군 열쇳구라미를 보상 상자에 자, 그럼 헨젤한테 밥이나 먹이러 가자고 좋아, 좋아 누구야? 아, 그레텔이건 네, 그레텔! 그레텔! 아, 그레텔! 아, 그레텔!